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서성환입니다.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더 리더는 한국동서발전의 박일준 사장을 모시고 친환경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서발전이 지금 울산의 위죠. 울산에 있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울산에 있는데 일단 간단히 어떤 기업인지부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기 그러면 한전을 떠올리시게 됩니다. 동서발전은 한전의 자회사인 셈이고요. 동서발전과 같은 발전회사가 전기를 만들면 한전에서 각 송배전 망을 통해서 소비자나 기업들한테 전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동서발전은 한전에서 분리된 한전 자회사고 전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동서발전 같은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파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발전회사들이 또 다른 곳들도 있나요? 네. 공기업들이 동서발전과 같은 5개 화력발전회사가 있고 또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원자력회사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수원. 네. 한수원입니다. 그리고 민간. 나머지 또 민간에서도 발전사업을 요즘 하기 때문에 지역열병합발전이라든지 LNG를 이용한 그런 발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있군요. 일단은 사장님께서는 산업관료 출신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관료로 계실 때는 주로 정책을 입안했다면 현재는 공기업 사장으로서 입안했던 정책을 실현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이가 클 것 같거든요. 어떠십니까? 제가 공무원으로 정책을 담당할 때는 그때도 현장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는데 막상 공기업을 막다 보니까 더더욱 현장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현장 중심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에너지발전기업으로서 큰 숙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겠다. 그래서 3020인가요? 2030년까지 20%로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을 올리겠다 이렇게 됐는데 동서발전도 이제 발맞춰서 해야 될 텐데 현재 에너지원하고 앞으로 그 계획들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십시오. 현재는 동서발전이 석탄화력 중심의 회사입니다. 석탄화력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LNG나 신재생에너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발전도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해서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20%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동서발전은 2030년까지 25%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이고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자연을 이용한 순수한 재생에너지에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정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7% 정도 되는데 동서발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속도를 좀 내셔야 되는 상황이군요. 관련해서 제가 방송을 준비하다가 눈에 띄었던 것들이 동해 가스전을 재활용해서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바다 위에 발전소를 띄운다는 얘기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풍력은 뭐고 가스전은 뭐고 이게 조금 개념이 애매하거든요. 지금 동해 울산 앞바다에 석유공사에서 우리 가스전을 추진하고 있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2021년 정도 되면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발전에서는 울산시나 여러 기관들하고 공동으로 그쪽 지역에 가스전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에 해상풍력 발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가스전 플랫폼도 재활용해서 쓸 수 있으면 다시 고쳐 쓰고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민원입니다. 그렇죠. 지역 주민들의 어업권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60km 정도 되는 먼 바다로 나가게 되면 그런 민원 문제는 해결이 많이 됩니다. 단지 대신에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개통연결 뭐 이런 게 좀 어렵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어떤 그런 해상풍력 단지를 우리 바다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기업들보다도 특히 바다에 인접해 있으니까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가스를 뽑아내도 시추성 같은 것을 재활용해서 그걸로 이제 풍력 발전소를 하나 바다 위에 띄운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크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구현이 되면 상당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도 스마트 오피스로 구현이 됐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신사업들 여기도 상당히 관심을 두고 계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실까요? 우선은 저희가 에너지를 만드는 회사지만 에너지 수요도 좀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기를 가장 적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투자를 저희가 하고 나오는 이익은 저희와 그 회사가 서로 나누어 가지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를 쓰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한꺼번에 전기를 많이 쓰지 않도록 전기 쓰는 양을 골고루 이렇게 쓰게 해서 이제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그 말고도 저희가 이제 울산의 유니스트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트하고 같이 해서 바닷물을 이용한 전지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또 요즘 이제 드론이나 인공진 로봇, AI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태양광의 효율도 측정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로봇으로 태양광 패널을 청소하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회사 자체가 스마트 오피스라고 해서 직원들의 좌석이 지정돼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가변적인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한 그런 책상도 쓰고 또 모든 컴퓨터 시스템도 클라우드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하는 환경 자체도 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도록 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개발과 함께 또 힘을 쏟아야 할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당연히 줄여야 되죠. 최근에 지금이야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논란도 많고 했었는데 또 화력 발전이 전체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하시니까 특별히 각별히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은 설비를 굉장히 고효율 설비를 도입을 해서 어떤 환경 노력을 좀 하고 또 연료 자체도 좀 바이오 연료와 같이 친환경적인 연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2030년까지 한 3조 7천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환경 설비를 대대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울산 같으면 지금 현재는 중유를 쓰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중유를 쓰는데 유황 성분이 많은 고유황류를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유황 성분이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저유황류로 바꿔 쓰고 하면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고요. 저희가 탈황이나 탈질이나 미세먼지를 잡는 그런 투자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시면 티가 좀 나야 될 텐데 울산이 산업단지라서 동서발전만 노력해서 잘 될까 걱정이긴 합니다만 다른 기관들과 같이 손잡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동서발전이 그동안 중소기업의 상생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 오셨다고 하는데 2020 동반성장 추진 계획도 발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동서발전이 같이 협력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납품업체들 포함하면 한 천여 개 많군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서 중소기업들하고 협력회사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 개발할 때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하는 것을 동서발전이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중소기업 중에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해외 수출할 때 한전이나 동서발전의 이름으로 같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물론 전력 관련된 분야면 더 좋겠지만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지역의 어떤 청년들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한전이 발전소를 수출할 때 저희가 특집 프로그램을 한번 다뤄봤더니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수출하기 힘들었던 중소기업들이 같이 나가는 효과가 상당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울산 지역에는 조선산업이 최근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조선산업에 같이 협력했던 협력 중소기업들이 발전산업 쪽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부 정보를 그분들한테 드리고 같이 당장은 안 된다 그러더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당장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 발전산업에도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만드셔서 거제, 군산 이쪽, 조선업 때문에 타격받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좀 귀감이 될 만한 표준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이니만큼 또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이항하는 것도 또 상당한 중요한 일인데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으로서 지금 동서발전은 본사가 울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소는 울산뿐만 아니라 당진, 동해, 일산, 여수 이렇게 다섯 군데 울산 인근에만 있는 게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 인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사는 본사대로 또 지역에 있는 발전소들은 발전소대로 지역 공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또 장학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백일장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장학 사업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한다든지 전통시장 요즘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이런 다양한 지역 지원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는 특히 또 민간기업들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공기업들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말씀을 참 편하게 잘 해주신다, 이런 점을 느꼈는데 소통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별명을 갖게 되신 건지 자랑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많이 좀 부끄럽고요. 아마 어느 공기업을 맡고 계신 분이라도 직원들과 소통에는 열심히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지 각 개인마다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나름대로는 지금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아주 짧은 영상물을 찍어서 직원들이 잠깐 잠깐 쉬는 시간에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전소 가서 예를 들면 체험 삶에 연장하듯이 시간을 좀 내서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몸으로 좀 겪어보고 또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취임하신 게 지난 2월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7개월 정도가 흐른 시간 같은데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을 하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바꾸신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번 폭염 때문에 아마 온 국민들이 여러 가지 힘드셨는데 뭐 111년 만에 폭염이다, 114년 만에 폭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111년이건 114년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날씨를, 비상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우리 발전산업이 겪고 있는 환경이 과거와는 과거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값싼 연료를, 석탄 같은 걸 많이 써서 우리 전기를 아주 공급을 충분히 하면 된다 이 생각만 했는데 미세먼지 사례에 있다시피 최근에는 아주 친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을 하면서도 직원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해온 부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잘해왔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겪을 환경은 지금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보다 좀 창의적인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좀 더 우리가 겪지 못한 환경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의 비전 자체도 과거에는 공급 중심의 비전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 되자. 친환경.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사원이라는 직함을 만드셨다고요? 대표이상 아니라 대표사원이라는 말씀인 거죠? 네.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게 나오게 됩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제가 공식적인 직책은 사장입니다. 동서발전 사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공기업 사장으로서 저는 임기를 가지고 있고 임기 동안 일할 때 우리 사원들이, 우리 동서발전 직원들이 일하는 대표로서 동서발전 직원의 대표로서 일하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경영자와 또 우리 직원들, 근로자들이 따로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한 팀이다. 그리고 저는 우리 동서발전의 전 직원을 대표하는 직원일 뿐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표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직원들이 조금 더 제 진정성이나 이런 걸 조금 믿고 따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 특히 취업생들, 준비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2018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계획 그리고 채용제도의 특징 가급적 많이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동서발전이 보통 매년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보면 1년에 한 90명에서 120, 30명 정도 뽑아왔습니다. 뽑아왔고 올해는 지금 한 160명 정도 뽑을 예정이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직원들을 조금 더 뽑는 걸로 해서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동서발전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역 인재를 채용에 법적으로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가 18%인데 물론 저희는 당연히 그 18% 이상을 해서 뽑을 예정이고요. 또 동서발전의 채용 제도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은 모든 공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이나 학력이나 이런 걸 좀 가리고 실력만으로 뽑고 있는데 동서발전은 블라인드 채용도 당연하지만 지금 신청자들이, 학생들이 보통은 올 때 복장에도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대학 졸업하고 나면 양복이나 여성 직원 같으면 이제 여성 직원들이 보통, 종장들이 보통 잘 없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해서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에 어떤 통일된 복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옷도 이제 똑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의 기본적인 취지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조금의 다른 공기업들하고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치 산업이라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가급적 여유가 된다고 조금씩 더 채용 인원을 늘려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업이다 보니, 특히 공기업이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당초 내려갔던 취지도 좀 있겠거니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도 좀 있으신지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울산시장님하고 이제 동서발전이 울산시에서, 울산시와 함께 어떤 부분을 좀 더 노력할지 하는 협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는 동서발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본업 그러니까 발전을 통해서 좀 더 친환경적인 발전을 하면서 또 사람을 얼마나 더 고용할 수 있는지 또 투자를 얼마나 할 건지 이런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울산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울산 지역의 어떤 사회적인 공헌활동 이런 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저희가 울산시하고는 협의를 해서 그 이름을 에너지 플러스 시티, 그래서 이제 에너지의 E, 영어 알파벳 E를 쓰고 플러스로 해서 E 플러스 시티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특히 최근에 제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울산시가 고용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서발전이 공기업으로서 주어진 조금이라도 더 울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찾아 나갈 거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서발전을 어떻게 키워나갈 계획이신지 포부를 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서발전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라는 비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으로서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사회적 공헌 활동을 충분히 하겠다 하는 뜻이 담겨 있고 또 친환경 에너지 기업은 동서발전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석탄 중심의 화력발전 회사지만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또 친환경 LNG 발전까지 포함해서 친환경적인 측면을 앞으로 더 강조할 예정이고 또 전체적으로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어떤 에너지와 관련된 파생되는 분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드론이든지 아니면 로봇이든지 인공지능이든지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분야까지 다 망라하는 그런 사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라는 동서발전의 비전이 동서발전이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되어나가야 될 건지 어떤 공기업이 되어나가야 될 건지를 함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는 한국 동서발전의 다양한 노력상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이라는 위치에 걸맞게 또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일에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한국 동서발전 박일준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